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19일에 검찰에 출석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요. 야당 도지사를 지금 정권이 야당 도지사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일종의 정치 보복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군요. 그 오영훈 측은. D-9입니다. 바로 공직선거법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오늘 뒤에 끝이 납니다. 지금 막바지에 굵직굵직한 뉴스 나오는 것 같던데요.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전국적으로. 제주 역시 마찬가지인데 지금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19일에 검찰에 출석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김강수 교육감은 본인은 아니지만 선거 당시에 캠프에서 같이 일했던 회계 책임자와 그리고 선거사무원 이런 4명이 수사 대상이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는 이게 본인의 당낙과도 연관이 될 수 있는 문제라서 사안에 따라서 좀 심각해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오영훈 지사나 김강수 교육감의 선거 관계자는 아직은 기소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았고 지금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는 단계인 것 같은데 어떤 사안입니까? 위반 혐의 들어볼까요? 우선 오영훈 지사 같은 경우에는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 5월에 오영훈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상장기업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게 제주 지역 내의 향토기업하고 또 제주도로 옮기길 원하는 수도권 기업들 대표 그리고 투자 컨설팅 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자리였는데요. 그 당시에 오영훈 후보는 제주 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 협약도 체결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 당시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5월 18일부터였거든요. 그런데 그 업무 협약과 간담회가 5월 16일에 개최된 거예요. 이틀 전에. 네. 그래서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당시에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간담회를 주최했던 한 단체 대표를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를 하다가 이 행사 개최에 오영훈 지사가 당시 후보가 관여한 정황이 있어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게 관여했다는 거는 실제로 일정 조율에 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정 조율. 이번에 수사하는 내용 범위 중에 민주당 도지사 후보가 된 이후에도 지금 간담회를 통해서 선거운동 혐의가 있는 거고 그 이전에 민주당 내에서 경선 과정에서도 사전 선거운동한 혐의가 있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지난 4월에 제주대학교 교수 20명이 민주당 도지사 경선에 나섰던 오영훈 후보를 지지한다며 선언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랑 이 외에도 청년들이나 보육계 쪽 이쪽에서도 지지 선언이 잇따랐었는데 이 부분에 오영훈 지사가 또 관여한 정황이 있는지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건 뭐 일단 검찰에다 수사라고 하는 거니까 지난 주말에 오영훈 지사가 검찰에 출석했어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한 건데 조사가 이뤄졌고 어제 입장문이 나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상장회사를 육성하고 또 유치한다는 거는 사실상 오영훈 지사가 자신이 지난 3월에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할 때부터 이미 알려졌고 자기가 얘기를 했었고 일관되게 준비했던 정책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거운동과는 별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걸 마치 추진단이라는 조직을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는 시각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경선 과정에서 후보 지지 선언을 한 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정권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오영훈 지사의 입장인 거고 검찰의 수사 의도에 대한 지적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건 역시 이제 오영훈 지사 측의 주장인데 야당 도지사를 지금 정권이 야당 도지사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 지사는 어쨌든 지금 현 정권에서 야당 도지사로서 도정 운영이 순탄지는 않을 것이라는 걸 짐작은 했는데 그런데 선거법과 관련해서 자기를 압박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을 했고요. 검찰의 처분 결과를 지켜보면서 민심이 왜곡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종의 정치 보복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군요. 오영훈 측은. 네. 그러면 이번에는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는데 김광숙 교육감은 어떻게 됩니까?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광숙 교육감은 본인이 아닌 선거사무소 관계자가 지금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건데요. 이게 선거 당시에 선거 비용이 제한이 다 돼 있는데 그 금액을 넘어서 사용을 하고 또 선거사무원들 캠프 관계자들한테 주는 수당이 법정 한도액을 넘어서 또 지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광숙 교육감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가 됐지만 회계 책임자와 관련 선거사무원이 수사 대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교육감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했지만 회계 책임자라는 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건데 이게 교육감직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회계 책임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300만 원 이상을 선고가 확정이 되면 그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직을 상실하게 되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9일 후에는 이게 기소가 될지 안 될지가 결정이 되는 상황이니까 이거 좀 시켜봐야겠습니다. 굉장히 파장이 클 수도 있겠네요. 제주시 역전가에.